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자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는 인터내셔널 셀러를 위한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라자다의 입장 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자다는 최고의 품질과 1등급 고객 서비스를 갖춘 수천 개의 전자제품, 카메라, 가구, 건강 및 비용 용품, 패션 브랜드 등을 선보입니다. 불과 3년 만에 라자다는 동남아시아에서 최고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졌으며 5억 5천명 이상의 총인구를 대상으로 한 신흥 전자상거래 시장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빅텍, 베트남 전반의 고객에게 인터넷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반의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온라인 거래를 하는 방식을 혁신한 라자다는 매일 수백만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모든 시장의 최첨단 유통센터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이례적인 사업기회가 기하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자다에서는 셀러센터 플랫폼을 통해 언제든지 라자다 스토어를 관리할 수 있으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전에 판매해보지 않았던 곳에서도 수백만의 라자다 고객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입장 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하며 이 과정은 빠른 판매 활동 시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쯤 귀하는 라자다 계약서에 동의하고 입장 교육 키트를 받으셨을 겁니다. 입장 교육 키트에는 라자다에서 성공적인 판매를 위해 알아야 하는 모든 사항들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 및 코칭 비디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에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항의 주제를 잘 파악하는 것은 라자다를 통해 판매할 때 판매량을 늘리고 고객을 만족시키며 고객 불만 또는 반송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장 교육 키트와 더불어 입장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테스트에는 방금 언급한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입장 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자다 판매 활동 관련 주제를 모두 이해하고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험 성적에 따라 라자다와의 다음 행구가 결정됩니다. 최소 점수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시험을 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기아는 라자다에서의 판매 활동 개시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셀러센터에 첫 상품들을 업로드해야 할 때입니다. 기아가 등록한 상품이 당사의 상품 검수팀에 의해 승인이 되고 기아의 라자다 스토어가 활성화되면 당사의 전문가가 주문 취소 및 반품 수, 품절 상품 수 그리고 주문 발성 속도 등의 핵심 성과 지표를 토대로 기아의 성과를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기아는 아무 제약 없이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자다에서 즐거운 판매 활동하세요.